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서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진짜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독촉하고 독촉하였던 고블루 저 때문에 늦은 거 아닙니다 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었죠 고블루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IFI 제품들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실 사람들 좀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아? 싸다고는 못하죠 사실 고블루가 흔하디 흔한 블루투스 수신기 아니야 근데 20만 원대야 비싸죠? 비싸지? 근데 왜 다 사? 갖고 싶으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IFI 제품들이 그만의 매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IFI 제품들이 스펙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제품들 차이파이 제품들이 더 좋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막상 귀로 들으면 또 다르잖아 소리라는 게 스펙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차이파이 블루투스 수신기에도 급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긴 해요 뭐 꼬다리 DAC도 막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것들도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 수신기도 되게 다양한 그런 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IFI가 그렇게 낮은 급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칩셋이 음... 시러스로직 쓰고 있는데 사실 그 IFI가 DAC 칩을 딱 두 종류만 쓰는 것 같아요 시러스로직 아니면 버브라운 거의 두 가지로 전제품을 다 발라놓잖아요 거의 뭐 버브라운 장인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버브라운을 쓰지 않는 몇몇 제품에는 전부 시러스로직을 갖다 박아놨습니다 네 아! ESS 박은 것도 있었다 어? 뭐가 있었죠? 스피커! 아... 스피커에다가는 ES를 박았는데 그거 국내에 출시 안 됐습니다 국내 출시된 기준으로는 전부 버브라운 아니면 CS네요 그래서 이번엔 CS 로직 칩이 들어간 블루투스 수신기 일단 스펙은 거의 모든 블루투스 포맷을 지원합니다 AAC, SBC, 애프트엑스, 애프트엑스 HD, 애프트엑스 어댑티브, 애프트엑스 LL, LDAC, 화웨이 포맷까지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LDAC로 쓰실 것 같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AAC로 쓰실 것 같고 화웨이 폰 쓰시는 분들은 화웨이 포맷으로 쓰시겠죠? 아니라면 USB-C 입력도 됩니다 그래서 꼬다리 DAC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애플 유저들은 꼬다리로 쓰는 게 더 음질상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드디어 애플 유저들도 AAC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데 유선이라는 거 그러면 그런구나 그럼 AAC로 그냥 들으세요 나머지 스펙은 뭐 별로 볼 거 없고 26g? 와 굉장히 작고 앙증맞고 가볍습니다 근데 진짜 귀엽다 귀엽게 생겼지 이게 사진보다는 실물이 나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이런 다이얼 같은 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가자가자가 이 스텝방식 다이얼 그런 거 좋죠 이게 모양도 약간 무슨 스팀펑크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윗면 단자는 3.5mm 4.3mm 두 가지 단자 쓰고 있습니다 약간 라이터처럼 생기기도 하고 어? 그렇네? 지금 보니까 라이터 같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버튼 이쪽에 버튼 그리고 다이얼에도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은 파워 버튼이고요 네 이쪽에 있는 버튼은 페어링하고 X베이스 X스페이스 기능 선택하는 음장 기능 그리고 IFI 버튼은 이거 플레이나 스톱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LED 창이 하나 있죠 얘는 X베이스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누르면 노랑 파랑 흰색 그리고 꺼진 요거는 X베이스 요건 X스페이스 얘는 둘 다 켜진 상태 그리고 꺼진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면의 재질은 요건 이거 뭐냐 잘 연마된 스탠 같습니다 살짝 그 헤어라인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자인에서 약간 플러스 하지만 뒷면은 그냥 밋밋하네요 고블루 써있고 하이레스 오디오 스티커 하나 붙어있네 끝입니다 사실 뭐 보여드릴 거는 뭐 없잖아요 이거는 아 그리고 요런 파우치 하나 줍니다 오 파우치 귀엽다 색상도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가죽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쓸 때는 좀 불편하겠는데 보관할 때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에 넣으면 좀 좋겠죠 가방에 넣으면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어폰은 안 쓸 때 안 쓸 때 보관용? 네네 뭐야 이게 하하하하 요걸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가죽 케이스? 그런 게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니까 보고 계시죠? 어디가 보고 있을까? 미테르 대표님? 하나 만들어 주실 거죠? 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욕심으로 여러 대표님을 들복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긴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다들 즐거운 거 아닙니까? 어? 그치 다들 즐거운 거 밑에서 케이스 나오고 하니까 한층 고급스럽고 좋더만요 지난번에 뭐 그 디아블로 케이스라든가 그런 거 잘 나왔었잖아 맞아요 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시켜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고블루에다가 뭘 물려서 들어볼까요? 모바일 블루투스 헤드폰 앰프라고 써있잖아요 제일 궁금한 건 이 고블루에서 헤드폰 울릴만 한가였어요 이걸로? 네 헤드폰을? 헤드폰 앰프라고 써있으니까 그러기에는 덩치가 너무 작은데 처음부터 제가 너무 어려운 시련을 던졌나요? 너무 무리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밸런스드 아웃도 있잖아요 그러면 헤드폰 들어봅시다 HD600 한번 물려봅시다 어 네네 자 HD600 저는 개인적으로 HD600 사운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앰프바일 잘 받으면 또 색깔이 확 달라지니까 그런 좀 투명한 맛은 있죠 뭔가 기기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주는 근데 자기만의 매력?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너무 여기저기 채워서 이제 동네 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워낙에 교과서적인 헤드폰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600을 웬만큼 울린다고 하면 사실 뭐 구독력은 증명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워낙 HD600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에다 꽂으면 괜찮냐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아웃에 꽂아도 괜찮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괜찮냐 아니냐는 결국은 괜찮은 거에서 들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찮은 앰프에 한번 꽂아가지고 들어보면 내 HD600이 이런 소리를 내는 기기였구나 그렇게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와 함께 방랑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긴 여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끝나지 않아 아무튼 그럼 처음 들어볼 곡은 실크소닉 앨범 나왔습니다 스모킹 아웃 더 윈도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한 아이가 과연 HD600 들려줄 수 있을까 공격당했어 구독력은 합격인 것 같습니다 제 고막을 실행하여 구독력을 검증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귀 터지는 줄 알았어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대단하다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에서 심지어 이거 전원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배터리 구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배터리로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런 출력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볼륨이 큰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사용해본 IFY 제품 중에 제일 작지 않아요? 제일 작죠 제일 작죠 근데 희한하게도 같은 맥락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IFY 제품들을 여러 가지 접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되게 단단하거나 묵직하거나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막 어디 이렇게 날아가는 사운드나 가벼운 소리 이렇게 내는 적이 없어요 IFY 튜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해봤자 입만 아픈 이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원래 잘하는 집이니까 원래 뭐 맛집이잖아요 튜닝 맛집 어떤 스펙을 줘도 해내는 진짜 이만한 사이즈에서 굉장한 무게감이 HD600 여러 기기에 물려보신 분들은 이 HD600에서 무게를 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HD600에서 이런 무게를 내주려면 물론 볼륨도 충분히 나와야 되지만 그 중저역 사운드를 굉장히 힘있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난치다가 라이터 뭐 이렇게 하다가 볼륨이 최대로 올라가 있었는데 어우 제가 못 들을 정도로 빵 터져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IFY가 전통적으로 또 볼륨은 빵빵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 사이즈에서도 이 정도 볼륨이 나오는 거나는 되게 놀랍네요 그리고 무리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한 수신기나 아니면 꼬달 DAC 중에서는 최대 볼륨에 근접할수록 굉장히 디스토션이 들리거나 좀 되게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고 블루는 최대 볼륨에 근접해도 전혀 무리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여유로워 상당히 괜찮은데 상당히 괜찮은데 HD600까지는 무난하게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얘보다 뭐 더 무거운 울리기 힘든 것들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HD600을 듣기에는 아주 넘치는 출력 굉장합니다 좋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크기 대비 그 출력에 대해서 놀랍기도 한데 이 크기 대비 음상의 사이즈들 그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 정도 앰프에서 나오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훨씬 더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하게 밀어주고 특히나 이제 막 스네어 같은 데서 그 레조런스 있는 땅 하는 그런 스네어잖아요 그런 것들 진짜 시원시원하게 터지더라고요 이게 사이즈는 페이크였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잃지 보는 거지 만약에 아웃도어에서 충분한 출력을 듣고 싶으실 때 그러면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엄청 가볍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진짜 이게 잘만 하면 그냥 왜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선 헤드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무선 헤드폰이네 무선 헤드폰이네 이러면 그렇네 이런 식의 개조 해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살짝 헤드셋 느낌으로 아니 근데 이제 HD600을 야외에서 쓸 거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 근데 뭐 다른 헤드폰들이라도 충분히 이제 개조의 여지가 있겠네요 합체 그러니까 HD600을 이 정도 올리면 저희가 뭐 다른 이어폰이나 뭐 웬만한 휴대가 가능한 헤드폰류 그런 것들은 안 들어봐도 충분히 구독력은 검증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모킹 아웃 더 윈도우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은 이 사운드가 좀 선이 굵고 진한 맛 IFY의 다른 제품들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같은 맥락의 소리들 그 느낀데 잘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실크소닉의 사운드는 약간 그 빈티지한 그런 텍스처를 들어야 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해상도 면에서도 LDAC로 연결을 했으니까 그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까지 아주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빈티지한 색감이라던가 음의 표현들 그런 것들은 정말 가격과 사이즈 대비해가지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고블루가 조금 그냥 가격과 이 모양만을 봤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사이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그냥 사이즈만 이만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비싼가라고는 말 안 했을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이즈를 줄이고 무게를 줄인 게 얘의 강점이기 때문에 얘는 작지만 출력 세고 돈값 해주는 소리의 퀄리티나 출력까지 이렇게 작지 않아요 어? 그리고 이거 테스트해보면서도 생각 못했던 건데 마이크가 있네? 어? 마이크가 있었네? 통화용 마이크군요 이걸로 이렇게 통화하는 거구나 통화품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옆에서 걸어봐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마이크 테스트만 해봅시다 여보세요? 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조용히 해주세요 들어옵니다 고블루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제 마이크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러면 이 마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착용하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입에 댔을 때랑 큰 차이 없어요 HD600을 야외에서 헤드셋으로 게임하시는 분도 해요 집에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있었구나 어? 유용하네 근데 난 이렇게 통화하고 싶진 않은데? 어?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이거 이용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막 다 빼고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짜잘한 배려 어? 좀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소닉을 들었으니까 좀 다른 느낌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헤더노바라는 뮤지션의 올더 리버스라는 곡을 추천할 건데요 이 헤더노바라는 가수를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글루미 썬데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영화 OST가 글루미 썬데이 원곡 말고 OST화 해가지고 리메이크 돼서 한 두 가지 버전이 실렸어요 그중에 이제 남자 버전이 엘비스 코스텔로가 부른 글루미 썬데이고 여자 버전이 헤더노바가 부른 글루미 썬데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OST에 딱 그 두 곡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헤더노바를 처음 접하고 되게 좋아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 곡은 이제 비교적 최신작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 파워에는 계속 놀라게 되는데 들어보세요 힘도 너무 좋은 데다가 중저역 댐핑 상당한데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 댐핑 저는 처음에 음악 딱 시작하자마자 스네어를 진짜 눈앞에서 때리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로 저는 사실 이제 사이즈에 대한 선입견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뭐 IFI 뭐 힙댁 XDSD 그런 것들보다는 좀 출력이 좀 앙상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전혀 앙상함과는 거리가 먼 사운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팀킬에 가까운 힘이 넘쳐 막내 동생이 나왔는데 제일 이제 통뼈야 막낸데 마동석이야 장사가 나왔어? 어 출력 진짜 센데? 그리고 출력이 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지금 킥스네어에서 들려오는 이 펀칭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HD600 같은 경우는 특히나 킥 영역 때 약해 좀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금 튀어나오는 거면 HD600에서 이 정도로 폭력적인 킥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센 겁니다 다른 웬만한 여러분들 이어폰, 헤드폰 웬만한 것들은 진짜 드라이빙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드라이빙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형들 한 둘, 셋 제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자면 약간 형들 몇 명은 제꼈습니다 근데 와 진짜 놀랍네 그러게요 사실 HD600이 이 정도까지 지금 구동이 돼서 좀 좋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맞아요 이 정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히 막 볼륨이 센 상태가 아니라 구동이 잘 돼가지고 지금 얘가 이제 막 완전 탄력 받았다라는 느낌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HD600을 구동 잘했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못했을 때와 잘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가 중조역들이 두께감이 달라져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 고역들이 더 두꺼워져요 이 슴슴해서 막 이렇게 막 누워있고 비리비리했던 그 고역들이 갑자기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벌크업이 돼서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막 너도 나도 일어나 사실 HD600이 그런 면에서 구동력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장비이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고블루가 그 지점은 완전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더 디테일이라던가 해상도라던가 스테로 이미지 이런 판단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얘를 지금 잘 살려주고 있어가지고 다이나믹함이 진짜 훌륭해서 오히려 IFI 상위 클래스의 제품들하고 급나누기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디테일에서의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출력이 아니라 디테일 부분에서의 등급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파워나 전체적인 그냥 전체 인상에서는 형들보다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전체 인상 같은 경우는 그냥 아 형제구나 같구나 라고 이렇게 딱 닮았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힘만 얘가 지금 근육이 어? 동생인데 어? 이런 느낌이니까 뭐 이렇게 해상도 부분을 좀 더 파고들거나 하다보면 아무래도 뭐 USB 연결한 것보다는 LDAC라고 해도 블루투스니까 거기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정도 비교가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저는 블루투스 수신기로서의 역할은 아주 잘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주니까 사람들이 아유 IFI 이번에 뭐 이렇게 비싸게 내 하면서도 자꾸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사고 나서 꼭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가성비 좋아 어 돈값해 가성비 좋은 것 같아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아웃도어에서 이어폰 정도 듣는 걸로 만족할 거다 난 이렇게 센 출력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의 투자가 좀 오버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저렴한 대안들이 있죠 그렇죠 이 시원한 맛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네요 헤드폰 앰프 아 왜 헤드폰 앰프라 붙였는지 근데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 심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출력이 막상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아 왜 좀 그런 거 있지 않아 아 이것은 또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페라리가 시속 70으로 달리는 것과 소형 차들이 시속 70으로 달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힘이 이제 좋은 애들이 좀 여유 있게 내는 것과 거기까지 이제 아득바득 내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막상 400마력 500마력 막 이런 차를 사도 서울 시내에서 이제 50킬로로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왠지 사고 싶어 그럼요 그런 기분? 500마력이 내는 50킬로는 다르다 그거는 이제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고 심리적인 문제라니까 어차피 50킬로 가는 건 똑같은데 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실 HD600 갖고 다닐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출력 필요 없어요 근데 갖고 싶다 근데 그치 갖고 싶은 마음은 또 다른 문제다 이거지 아 근데 얘가 이번에 되게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저도 옆에서 계속 꿈꾸가 오네요 그렇네 얘 잘 쓸 것 같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꼬다리덱으로 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 사이즈로 봤던 다른 제품들하고 출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팀킬이 될까 봐 사실 말을 좀 아끼고 있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오디오 입력이랑 전원이랑 동시에 받는 버스 파워 USB-C 포트가 하나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도 포터블 기기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힙댁과 XDSD는 분리돼 있었잖아요 아 전원 포트하고 USB 오디오 입력 포트가 아 그래서 가뜩이나 맥북에 포트도 모자른데 두 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조배터리 연결을 해주거나 이래야 될 때가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얘는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래서 편의성 면에서는 기존에 형들보다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파워인 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짜로 통화할 수 있다는 건 저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XDSD 같은 거는 마이크는 없었죠 그렇죠 형들 모델에 비해서 진짜 포터블 기능성 이런 데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예전 XDSD 같은 거에 완전 마이너 버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편의성을 고려한 다른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만큼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IFY가 그냥 이런 걸 새로 낸다니까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잘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주변에 IFY 이렇게 좀 소개해줘가지고 한두 개 물건 구매한 친구들이 지금은 IFY에서 뭐 나왔대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막 더 찾아보고 들어보지도 않고 좋겠지 이러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맹신자가 되었구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런 회사예요 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 실망시키질 않아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이 없고 항상 잘 만드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가 내주는 X베이스나 X스페이스 파워는 어떨까? 기존 상위 제품에서 듣던 그런 느낌이 충분히 나올까?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HD600을 물려놨기 때문에 X베이스 효과가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HD600은 X베이스를 켰을 때가 항상 더 좋았거든 그렇죠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보셨으면 해서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아트리스트 테스트 곡으로 녹음해서 저희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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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베이스가 굉장히 극저역을 되게 강조를 해주거든 그래서 HD600같이 좀 비실비실한 애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확장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X스페이스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X스페이스를 딱 켰을 때 우리가 이게 그냥 영화를 보는 상황이거나 뭐 이러면 확 commit 확장감이 확 있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게 느낄 수는 있는데 확장이 확 되는 순간 그 두터웠던 그런 밀도감? 그게 조금 아쉬워지죠. 그게 살짝 아쉬워져요. 그래서 둘 다 킨 상태는 확장도 되면서 극저역이 채워지니까 이거야말로 약간 홈시어터 모드. 근데 음악에서는 약간 X스페이스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얇아지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소리가 조금 얇아지니까 약간 자극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는 그냥 X베이스만 켜는 게 아주 적당하지 않은가. 뭐 경우에 따라서. HD600 같은 헤드폰을 쓰신다면 베이스가 좀 아쉬울 때 저희가 항상 X베이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X베이스를 켜는 그 저음 부스팅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얘기하는 그 저음 부스팅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저음 부스팅보다 좀 더 아래쪽을 강조해줘가지고 밸런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마치 이제 우퍼만 하나 더 보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게 극저음을 만끽하실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X베이스를 사실 저희가 항상 좋다 얘기를 했었죠. 약간 저역이 확장된 느낌이 들죠. 저역 레인지 자체가 확장되는 느낌. 고블루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성능은 진짜 꽤 잘 내주고 있는 것 같고 단점 아쉬운 점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단점 같은 거 없어? 혹시 뭐 배터리 용량이 적다든가 배터리 얼마나 가요? 스펙상 표기로는 최대 10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끊길 만큼 들어보질 못했어. 일부러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정도면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들었다. 거의 뭐 그 정도 이 사이즈의 그 배터리 용량의 이 정도 출력의 이 편의성의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단점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리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트집을 억지로 트집을 잡자면 2496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 이야 잘못했네 아이파이 아 요즘 같은데 2496이라니 DSD도 지원하고 막 이래야지 뭐 그런 단점이 있겠고 또 뭐 없나? 디지털 필터도 없네요. 디지털 필터 선택 기능도 없네. 형님들은 다 있었는데 아 그런 것도 없어. 또 뭐 단점 뭐 없을까요? 6.3mm 단자가 없다는 거? 무슨 어거지야 그거는? 가격 가격 아 가격? 가격 비싸지. 또 이렇게 들어보면 비싼가 싶기도 해요. 제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으로는 비싸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블루투스 수신기를 따로 20만원씩 주고 산다는 게 웬말인가? 그러면 이 제품군을 다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단점을 찾기에 힘들어서 그래요. 딱히 뭐 그래요. 아무튼 저나 이수비 IFY의 신자이긴 하지만 오늘 리뷰는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좋네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리뷰가 재미가 없는데 몇 개나 들어왔을까? 크기야 작으니까 배에 좀 많이 실어주지? 많이들 살 것 같네. 어 그러게요.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경쟁이 너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또 이게 저희 채널이 어쨌든 한국에서는 IFY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영상 나갈 때 런칭 할인 행사 뭐 이런 거 안내 나갈 거란 말이야. 사지 마십시오. 저만 샘플 잘 쓰겠습니다. 비싸니까 사지 마세요. 샘플 하나만 더 어떻게 돈은 낼게요. 오늘 방송도 유형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형 저 지금 생각나는데 AAC도 한 번만 붙여볼 수 있나요? 어 AAC 한 번 들어볼래? 괜찮은데? 비슷한데? 어 그래요? 난 되게 좀 아쉬운데? 약간 밸런스가 살짝 바뀌어 있는데 이 바뀌는 게 코덱 때문은 아닐 것 같아. 폰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 OS 오디오 커널이 다르니까 거기서 약간 달라지는 밸런스인 것 같아. 근데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게 크게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나는 어두운 느낌이지? 아무래도 그거는 코덱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 그렇게까지 막 티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나는 어두운 것보다 아이폰 쪽에서 저역 펀칭이 약간 약해지는 느낌? 어 펀칭도 조금 약해지고 좀 더 순해져. 순한 맛. 약간 순한 맛. 어 소리들이 약간 다시 조금 힘을 잃는 느낌이에요. 아 괜찮아요. 뭐 엑스베이스 키고 볼륨을 더 올려. 근데 그거는 OS 차이나 오디오 드라이버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엘덱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바뀌었을 것 같은 밸런스. 약간의 차이. 진짜 순한 맛이 되긴 하네요. 좀 안드로이드가 좀 더 거친 맛. 좀 쨍한 맛이 떨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리뷰 영상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발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덧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가 헤드폰으로만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일부 아주 예민한 이어폰들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W80 같은 게 특히나 굉장히 예민한 이어폰인데 고블로가 기본적으로 증폭이 세다 보니까 그런 예민한 이어폰들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좀 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아마 런칭 할인 공동구매 진행할 때도 그래서 IFI의 아이매치 이어버디 두 가지 제품을 옵션 품목으로 설정을 해뒀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아이매치나 이어버디는 저항잭입니다. 출력에 저항을 물려가지고 볼륨을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키는 그런 제품이에요. 볼륨을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예민한 이어폰을 쓰시더라도 작은 볼륨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이즈 플로어가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가 적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블루가 좀 지나치게 출력에 욕심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통 기존의 IFI의 고출력 제품들은 이런 기능들을 내부에 내장을 시켜서 해결을 해왔었는데 고블루에는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그런 기능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헤드폰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은 이어폰을 쓰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웨이스턴 W60 80 이런 정도의 그런 이어폰 쓰시는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어버디나 IE매치를 붙여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블루를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고블루 쓰면서 IE매치까지 꽂아가면서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리뷰 영상을 저희가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도 전혀 발견 못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뒤에 덧붙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 뭐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